안녕하세요. 여느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센컴, 센컴 2000제 플러스 3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가 10번째 연습문제 1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97번 문제고요. SAT 문제네요. though outwardly 외부적으로 나왔죠. 바깥쪽인거죠. 스피커 연사는 실제로는 겉과 속에 대전해요. 겉, 실제 속, quite disturbed by tumultuous, 아주 소란스러운 청주에 의해서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떠냐. 속과 겉은 대조적인거죠. 그러면 여기 혼란스러워한거죠. disturb 한거하고, 그냥 차분하고 냉정한거, apprehensive, 걱정하는 이거 아니고, 혼동되는 비슷한 뜻이고 분노한거고, considerate, 사려깊은 이거, serene, serenity 명사, serene, serenity만 대조적인 내용인거죠. 자, 내려가보죠. 조금 더. 자,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겉으로는 뭐뭐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불안해했다. 이런거죠. 침착과 불안의 대조인거죠. 아무튼 겉과 속의 대조. 이거는 여러번 다뤘던거죠. disturbed, furious, serene, serene, 이게 침착하고 평온한거죠. serenity, 아프리카에 보면 serenity라는 그런 공언이름도 있지만, 평온, 차분함 이런 뜻이죠. apprehensive, 이해가 빠른도 되고, 우려하는 이런것도 되고, tumultuous, 이거, tumultuous인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2번 문제구요. 198번 문제에요. while on a diet, 다이어트하는 동안 이렇게 된거죠. 하나는 다이어트 중일때는 마른거죠. but, 대조네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i became. 그러니까 lean가 대조적인거. 문법구조가 while, 이렇게 나왔죠. while, 뭐 뭐 이지만, 이런거죠. became, 말랐다는거죠. 여러분이 remiss, miss는 이게 mission impossible 있죠. mission은 어디로 보내는걸 말아요. 달라라로 보내는거잖아요. 달라라로 보내는 미션. 뒤로가가지고, 뒤로 보내는거에요. 뒤로가가지고 담배나 태는거에요. 그래서 게으른, so란 그런 뜻이고. 다음에 여기, c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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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는거죠. 여러분이 colps. 여러분이 했었죠. colp. p, s, e 까지 붙으면, colps 그래 갖고 여기 몸이고, 시체에서 온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피올런트가 나오면 마치 풀처럼 몸이 퉁퉁, 몸이 풍만, 풀만, 풀만 이렇게 차라리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뚱뚱한의 뜻은 컴플런트, 콜플런트예요. 컴퓨얼 위얼은 실체적인 거, 몸이 있고, 컴퓨얼은 하사, 상변.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가 카츠사에 근무했는데 자기 계급이 이거라고 컴퓨얼 칸을 처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하면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이게 옷의 뜻인데요. 내려가서 설명하기로 하죠. 문법구조, while, 동안, 대조적인 거죠. 무동사절이고 대조적인 거죠. 좀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lean, 마른인 거죠. 컴퓨얼, 컴퓨얼, 명적으로 뚱뚱한, 비만한, obese가 같은 뜻인데 몸이 그걸 피올런트인데 뚱뚱화되는 거예요. 몸체 뚱뚱, 풀을, 이건 맞는 건 아닌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풀을 풀로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얼, 컴퓨얼, 뭐 이게 상병쯤 됐을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거의 뭐 병장 밑에 급급 된 것 같은데 병장은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고요. 아무튼 상등병인 거예요. 이게 뭐, 컴퓨얼은 다 바디에서 온 거고, 이게 뭐 컴퓨얼 페리움, 페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리움은 고대인의, 로마 그리스의 고대인들의 거소수를 얘기하는데, 옷 걸친 사람. 그래서 개인적인 신체의, 육체의 상등병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얼, 컴퓨얼은 이거는 컴퓨레이션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컴퓨얼, 리얼은 유형의, 유체의, 신체의, 실제적인, 실체적인 리얼을 실체 유형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리미스트, 해만한, 게으리아, 게으른, 무기력한,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D로 와가지고, 백, 미텔에, 미션하고 같은 거예요. 미션, 보내는 거, 달나라 보내는 거. D로 가서나 또는 보내갖고 담배나 태고 있어요. 태만하고, 게으리아하고, 부주의하죠. 일은 안하고, 담배나 태고 있으면, 주인 보기는 그렇겠죠? 아, 자식이 무기력해, 뭐 이렇게, 뒤에 가서 크게 누워있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댑트, 이게 뭐 숙달한, 정통한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 텐데, 어댑트, 명사하면, 에렙트, 에렙트. 명전 동무예요. 명사하면 앞에, 동사하면 뒤에, 명사 이해의 것은 뒤에, 어댑트, 에렙트. 이게 뭐 달성한 사람 이런 뜻인데, 숙련자, 달성한 사람에서 온 단어인데,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외우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3번, The Critics Reactive to New Book, 새로운 책의 반응을, 열렬한 반응을 보냈어요. 아이고, 열렬하게 좋다는 반응이겠죠, 기본적으로는. Not one of their reviews, 그들의 비평은 중에 하나도, 하나도, 이거 칭찬하는 거, 칭찬하는 거. 반대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The Laugatory, Logare. Logare가 요구하다, 이 뜻이에요, 원래. Logare, Logare. 밑에 나옵니다, 사실 뭐. Logare가 요구하는 거예요, Logare. Ask, Propose. 요구하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런 건데, 요구되는 거 이하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자기 격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거. 손상하다. 격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거. 타락하는 거. 박원순. 제가 박원순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The Laugatory는 요구되는 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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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뭐 요구되는 거 이하예요. 경멸, 저쪽. 아니, 박원순이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이면 요구되는 거, 뭐, 격이 있어야 되는데. 대선 후가 되면 격이 있는데. 격보다 아래, 아래. 이하로 보는 데서. 격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선 답이 The Laugatory인 거죠. 비평하는 게 하나도 그런 게 없었다. Professional 알고. Episodic 있고, Didactic. 이거는 닥터나 비슷한 거예요, 닥터. Unsolicited. Unsought. 요구하지 않은. 그런 뜻으로 그냥 Unsought. 요까지 발음이 같으니까. S-O-G-U-H-T.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외우면 좀 쉽죠. 뭐, 제 방식으로 무조건 의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다 그걸로 하시고요. The Laugato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logate. 같은 로가래하고 관련돼서 여기다. 여러분이 혼동이 들으시니까. 이거는 뭐예요. 요구해서 없애는 거예요. 공적적으로 로가래. 로가래. 아까 요구하는 거. 요구해서 없앨 것을 공식으로 요구 제한하는 거예요. 관련된 단어로 App-to-K-T. 여러분 두 가지로 해도 돼요. 앱은 똑같은 뜻이 없애는 건데요. 없애거나 떠나버리는 거죠. away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케이트가 디케레 그러면 말하다가 되고 디카레 그러면 선언하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딕셔널이 비슷하게 외우려면 아, 딕트가 말하다구나. 말하고 떠나다. 말하거나 선언하고 물론이다. 다이덱틱은 그리그로 하면 디다스케인인데 이거 참 어렵잖아요. 외우기가.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도케레가 가르치다 이 뜻이 있어요. 닥터하고 이 같은 어원이에요. 닥터가 이 어원이에요. 다이덱틱, 닥터 비슷하게 기억을 하시면 쉽습니다. 다이덱틱, 닥터, 다이덱틱, 닥터. 발음상으로는 좀 더 가깝죠. 다이덱틱, 닥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뷰하시고, 에피소드 이게 사파적인 거고 일시적인 이런 뜻이고 unsolicited, 요구 받지 않은, 구원 받지 않은 이런 건데 unsolicited로 그냥 간단하게 UNSO까지 같으니까 원래 이게 원래 솔리스터가 여러분 변호사 얘기를 할 때 솔리스터가 있고 또 뭐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집에 와서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간청하는 건데 원래 솔루스가 전체고요 시터스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 몸을 흔드는 거예요. 창녀가 온몸을 흔들면서 간청하는 거죠. 그런 데서 온 단어인데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UNSO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이 세 개네요. 와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휘 문제성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러. 필드러는 미국의 유명한 지지자래요. 아주 great, 뭐 뭐하게 지지를 했다는 거죠. 화려함. 그의 화려함은 라이버리 없었다는 거죠. 50년 이상을. 이야, 50년 이상을. 화려하게 그냥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엘리트는 아닐 거고요. 여러분이 A번이 답인 걸 아셔야 돼요. 에이클라. 에이클라. 이렇게 발음하죠. 불어는 마지막 자음을 발음하지 않죠? 에이클라. 에이클라. 뒤에 오르면서 강세가 뒤쪽으로 가요. 에이클라. 클라. 에이클라. 이런 건데 확 화려하게 내뱉는 거. 화려함. 에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이클라. 그런데 이것도 뭐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죠. 내려가서 설명을 하는 게 한결로 쉽습니다. 에이클라. 에이클라. 이게 화려함. 과시, 괄채. 막 터져나오는 거. 박수, 괄채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박수, 괄채가 터져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쉬워요. 터져나오는 거. 에가 아웃이에요. 에가 아웃. 에가 에라가 바깥이란 말을 안 적어놨는데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앤커미엄. 앤커미엄. 이거 칭찬하는 말 찬사의 뜻인데 스피치, 어피스, 어피스, 어플라이딩, 데프, 프레이즈, 이즘. 칭찬하는 거죠.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을 크게 칭찬하는 건데 앤커미엄은 앤커미엄은 이 유얼러지 찬사 이렇게 옮겨놓은 유얼러지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위딘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 꼬모스, 주연, 주연, 잔치죠. 레벨, 잔치. 잔치집 내에서 하는 말이에요. 회값 잔치에서 하는 말은 얼만큼 살아보시면서 회값, 진값 뭐 이럴 때 가가지고 하는 말인 거죠. 요즘 뭐 황갑장치, 회값장치 잘 안 하죠. 진값 뭐 이 정도 가해자 하겠죠. 그래서 인콤미엄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서 하는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하는 말 찬사 그러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가서 하는 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임포리엄이 있어요. 임포리엄이 시장. 제가 인콤미엄하고 임포리엄이 만날 헷갈렸는데 아무튼 라틴어로 하게 된다면 이 그리스로는 엠포로스가 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엠은 위딘의 뜻이고 포로스는 passage 그걸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 큰 통로가 있는 시장의 가운데와 길이 크게 있죠. 그게 폴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 is one of the world's great emporiums. 세계의 큰 시장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엠클레어는 이것도 원래 이게 케이크인데 케이크에다가 아이승을 여기다 잘 한 건데 이게 번개처럼 번개 케이크 이렇게 된 거예요. 엠클라는 엠클레어 이건 뭐 알 필요가 없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에일란 이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에일란 기력, 예기, 비약, 활진, 활기, 돌진의 뜻으로 쓰이는데 애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 란이 랜서예요. 랜서 창 같은 거. 창이 아이고 차라고 했네요. 차를 못하네요. 차라고 하면 안 되겠죠. 차라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창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창. 창. 창이라고 해야죠. 창을 던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옛날에 그 현재에서 자동차가 엘란트라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아반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나왔을 땐 엘란트라예요. 어떻게 해서 그때 제가 찾아봤어요. 엘란트라가 무슨 뜻일까. 에쿠스는 개선장군의 말이란 뜻이죠. 에쿠스는 엘란트라는 이렇게 돌진하는 자동차 이름이니까 그럴 듯하죠.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에이클라가 딱 맞는 거예요. 박수갈치와 함께 터져나오지. 그냥 터져나오면서 터져나오면서 화려하게 터져나오듯 화려함인 거죠. 그래서 A번이 답인데 어렵죠. 상당히 여러분이 뭐 엔커뮤도 잘 모르고 엘란 이것도 잘 모를 거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뭐 SAT 문제인데도 이렇게 참 어려워요.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여서 이런 게 잘 어려워요. 무슨 논리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를 모르면 못 풀고 엔커뮤도 안 될 것도 아닌데 이거는 사실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슨 결혼식, 아니 무슨 파티, 아 파티가 아니라 잔치에 가서 하는 칭찬하고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이클라가 답인데 이것도 뭐 갈채란 뜻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비슷하긴 하죠. 엔커뮤도 찬사니까 근데 원래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요. 이럴 때 가서 칭찬하는 거 하고 화려하게 터져나오지. 화려하게 막 터져나오는 거죠. 참 어렵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섯 번째 문의 1960년에 다양한 종류의 어세스먼트 가족들이 쉬프트가 났어요. 아, 변화동사죠. 쉬프트 변하는 거. 왕창 변했다는 거죠. 프롬에이투비네요. 제너를 처음엔 지지한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로 아, 그렇구나. 가정이라는 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했던 것도 해서 널리 이제는 아유, 가정에 뭔 소용이 있어요. 인정해서 지금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행위나죠. 압제적이고 그리고 이미 파산성거나 된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 제도죠. 여기 프롬에이투비니까 지지에 지지하는 거 여기서는 인도우무스가 나왔어요. 지지하는 거 지지 반대하는 거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부패 부패 부패가 여기하고 여기죠. 근데 처음에 이건 지지의 반대말이 나와야 돼. 반대말 그럼 앞쪽 단어 플라이트 도망가는 거 매혹 아니고요. 리젝션 거부학 쓰는 거 좀 그럴듯하죠. 인슈먼트 비난하는 거 포기하는 거는 글쎄요. 릴링시먼트 포기 또 뭐 반 정도나 될까 그 다음에 뭐로 후스 소유격이죠. 그 제도의 뭐 뭐 싶어 금박하기도 하며 환영받기도 하는 아 이제는 그런 걸 또 뭐 무너진 압제적이고 이런 거여서 이제는 이게 다 망가진 것으로 여겨진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뒤쪽에 오는 단어가 뭐냐 이런 건 아니고 이쪽 보면 아하 그 와해시키는 거 갑자기 유행이 왜 나오겠어요. 보그 인기 후스 인기가 임박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그에서 꽝꽝이 난 거예요. 디솔루션 와해되는 거 어허 이거 아니죠. 그것이 에센트 올라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 망가진 거 이거 디솔루션이죠. 와해되는 거 어 그래서 시프트는 이게 변화동사로서 에어비닌은 대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은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자 어세스먼트는 평가였나요. 아까 제가 어소트먼트로 잘못 이해했네요. 1960년대 1억에 가족의 평가는 어소트먼트로 해서 제가 온갖 종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요. 어세스먼스인데 어소트먼트로 해서 그랬어요. 자 평가죠. 엉망으로 했습니다. 스테이더블 인스튜션 제도 인도스먼트 지지 센셔 비난 플라이트는 도망 릴리시먼트는 포기 양도 리 다시 터치는 위치 자기 위치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복권 되는 거고 보상해 주는 거고 보호가 유행인 거죠. 이거 붕괴죠. 디솔루션 어세든 상승 어플에서 압제적인 뱅크로프 파손 선고를 받은 이런 거죠.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문제네요. 컨설베이션이스트 이거 보존하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자 보호주의자들은 악이 주장 안 되는 거죠. unconstrained 좌우즈가 내추럴 천연자원을 뭐 하겠죠. 지키자 그러겠죠. 아무튼 마이티드 디프리트 포워버 무한정 주장을 했어요. 무한정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디프리트 영원히 그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거죠. 슈드비 리프레이스 여러분 리프레이스가 났어요. 교체동사 변화동사에 아주 전형적인 교체되는 거죠. 팔레스 정책으로 교환되어야 대만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 이거 좋은 거가 나와야죠. 이걸로 교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 앞에는 앞의 거는 무제한적인 자원의 남용 사용 이런 거죠. 익스포로테이션 이죠. 스톱파이딩 쌓는 거 수확 자원을 수확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소비 자원의 소비 이것도 뭐 그럴듯하죠. 이거는 소비 이건 무시하는 거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쪽 거는 좋은 게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더링 모으는 정책 뭘 모아야 자원을 모으는 거 이건 좀 아니죠. 앞에 것도 좀 아니고 이것도 좀 아니에요. 아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별표 두 개 준 거는 husbandry 이 단어를 모르면 이게 농업이라는 뜻도 되고 관리한다는 뜻도 돼요. 이 농부가 저도 뭐 그 제 4주에 보시면 농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선생이 된다라고 4주에 나온다고 하대요. 모두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렇대요. 꾸준히 해나가는 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글도 거의 4천 개 가까이 올렸는데 꾸준히 하는 건 잘하는 편입니다. 익스플로드 마구 이용하는 거죠. 아 이거 보호하고 관리하고 남편이라는 건 우선 땅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를 관리를 잘해야죠. 그게 husbandry 그 다음에 컨섭션 소비 무제한 소비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dispersion dispersion 이거 흐트러 놓는 건데 잘 뭔 손인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이 husbandry를 알면 이게 dispers 흐트러 놓는 거 잖아요. dispers 흐트러 놓는 거 dispers 그냥 안 봐도 D번이 답인데 조금 어려웠던 건 여러분이 husbandry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게 또 뭡니까 교체 동사예요. 그래서 exturpatient 익스는 바깥하고 터프 스트러퍼 트렁크 가지라는 뜻이고요.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 줄기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eradication e는 out의 뜻이고 ready기 ready기 루트 뿌리예요. ready기 그 다음에 dispersion 살포 분산 이라는 뜻이네요. 원래 널리 스파게레가 스캐러 같은 뜻인데 이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스파게레를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워 필요는 없고 디스퍼스 흐트리는 것 분산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디프리트 프리는 찬 거를 말하죠. 프리널리도 있고요. 찬 것을 D 없게 만드는 거죠. 격감시키는 거 익스프로이테이션 알 거고요. 언컨스트리 하지만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원동의 관리 집안 관리 보다는 원래는 남편은 원래 다 농부였으니까 남편은 원래 폐허가 되었지만 원래 파머의 뜻이에요. 그래서 husbandman 이렇게 나왔을 때 농업 전문가 농업의 전문가 여기 가로가 좀 이상하게 쳤는데 농업의 전문가 이런 뜻인 거예요. 조금 뭐 어렵긴 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